쟤이케 지금 라이브 중이야 쟤이케 그린이 할 뻔했고 알 내가 그런 줄 알고 너한테 미리 라이브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미한테 목소리 한번 딱 해줘 영상은 안보여 네 아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쟤이케 지금 너 안 씻었냐 이제 씻으려고 웬일이야 웬일이 전화를 해주네 아 사랑해 아 예 브로 얼른 씻어 알겠습니다 형님 케이크 불었어요? 케이크 불었지 쟤이케 쟤이케 아